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해가 중철에 떴는데 전날 뭐 이제 늦게까지 작업을 했는지. 4위를 핑크 입고 있네. 지금 형 맞죠? 맞죠. 남자는 핑크죠. 원래 핑크가 남자 색깔이에요. 핫핑크. 네, 안녕하세요. 데뷔 30년 차 가수 DJ DTOC의 52살 된 우충 래퍼 정경입니다. 아 이거는 웨딩? 네, 웨딩 사진. 아이고, 저 때는 일신했네. 맞아, 19세 원이야. 맞아요. 근데 그때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. 사실 나이 차이가 쉬운 나이 차이는 아니었거든요. 어떻게 이제 연인으로 발전이 돼서. 원래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나서. 연애를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. 어머니가 수업이 없으니, 어머니. 저는 다 같이. 그리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. 여기도 다 같이. 저거 그때 DJ DTOC도 이제 활동을 이제 중단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. 연진 너무 예쁘다. 그러니까 6살 뭐 이때 제일 말도 잘하고 참 이쁠 때인데. 처음에는 딸도 데리고 가서 제가 키워보려고 했었거든요. 강릉 밖에 없었어요. 엄마도 거기에 계시고 누나한테 도움도 좀 많이 받고 그러고 싶었는데. 사실상 그 한 보름인가 20일 동안을 딸과 지내봤는데 고모랑. 제 딸이 분리불안증이 많이 심하더라고요. 아이가 그렇죠 엄마가 없으니까 또 낯가리지. 그래도 엄마가 돌봐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. 지금은 엄마가 키우고 있습니다. 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한 대 폈는데. 그러니까 지금. 믹스커피 아니에요? 커피면은 어우 이게. 좋은 콤비네이션 아닌데 저게. 아이고 참. 어머. 아이고. 야 이거. 몇 개를 뜯어요? 몇 개? 몇 개를 넣어? 다섯 봉. 그런데 저게. 다섯 봉. 그런데 저게 당이 많고 아침부터 저렇게 먹는 거는. 그쵸. 그쵸. 어마어마한 거. 살찌는 데 이유가 있죠. 하루에 다섯 봉도 많은데 한꺼번에 다섯 봉이. 야 너 공감 풀어 나갔으면 혼났어. 그것도 처음 음식인데. 그러니까. 저게 이제 사실 공급의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. 네.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. 저걸 차라리 그냥 아메리카노 같은 걸 먹는 게 낫지. 저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아까 본 건 소주 아니에요? 맞아요? 소주지. 아까 테이블에 소주 병이 두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원준 씨. 하나하나 혼냅시다. 아 예 죄송합니다. 아니 저 좋아하는 동생이라서. 비싸다 하노. 야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어쨌든 재홍 씨가 계산을 안 하는 것 같고. 영양 보충 좀 시켜주려는 것 같은데. 몸보신. 얻어 먹으러 갔습니다. 좋아요. 좋은 고기를. 어? 여자분이다. 코스가 보통이 아니신데. 어 누나. 아 누나. 몸조라네. 왜 모자까지 벗고 그래.